여러분 안녕하세요. 관상에서 전택궁이라고 하면 눈썹과 눈 사이, 즉 눈 윗뚜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. 전택이 밧전자의 집택자니까요. 이곳을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얼마만큼의 재산의 정도를 갖고 살게 되는지 또 가늠이 됩니다. 이곳 부위가 오목하게 많이 들어간 사람은 재물복이 약하다고 합니다. 하는 일도 또 잘 풀리지 않고요. 돈이 또 잘 모아지지 않는 거죠. 생활이 경제력의 빈곤 때문에 늘 불안정한 삶이 될 것이고요. 또한 이곳에 심줄이 붉어진 듯한 돌출된 주름이 보이면 이것도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. 그렇게 되면 또 일찍 전답을 소실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. 초년부터 돈이 새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. 이곳이 흉터나 사마귀가 있게 되면 이것도 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이 새는 암시가 되고요. 또 이 부위의 그 간극, 즉 눈썹과 그 눈 사이의 그 공간이 지나치게 너무 좁으면 이런 경우도 또 좋은 암시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. 빈곤한 삶이 그 이어지는 그런 신호가 되니까요.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성격이 급하고 끈기가 없는 것도 나타낸다고 합니다. 이곳 부위가 그 지나치게 그 용기, 즉 수사오른 그런 모습이어도 이렇게 되면 또 살면서 또 실패수가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.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. 이곳에 그 흉터가 없고 색이 밝고 또 간극이 너무 좁지 않은 그런 전태궁이 되면 그런 사람은 그 품은 이상대로 또 현실에서도 큰 계획을 끝까지 그 성취하는 그런 그 성취의 힘이 그 강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재산을 크게 그 모으고 살게 됩니다. 가문을 그 빛나게 만들고 전답을 늘리고 또 재산이 그 늘 창고에 가득 그 태산처럼 쌓인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거울을 보실 때라든지 또 마사지를 하실 때 이곳 그 전태궁이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의 그 암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곳의 색이 그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흉이나 또 사마귀는 안 생겼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죠. 간극이 적당하고 또 색까지 좋으면 그런 분들은 큰 그 재산을 모으고 사는 동안에 그 돈 고생 안 하고 아주 그 늘어진 팔자로 또 살게 되는 그런 신호니까요. 간극이 적당하고ahren Chicago 간극 apparently 간극은 bei